즐거운 캠프 됩시다 이것저것 이것저것 많이 보고 싶어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올라가세요 오오오 잘 보여? 네 계속 하고 싶어요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뭐가 좋아요? 오 태양을 던졌어 어마어마하다 기분이 어때요? 이상해요 멋지구나 별빛이 예쁘게 펼쳐질거에요 별빛이 예쁘게 펼쳐질거에요 별빛이 예쁘게 펼쳐질거에요 별빛이 예쁘게 펼쳐질거에요 맛있어요 많이 먹으세요 멋지게 펼쳐질겁니다 아 duda 엄마고사 comer 새우이 발교되다. 이뿔. 어미는 화끽이 기다리고 있어요. 아! 어미는 Hayes? 어미는 너무 이므로... 한 방에이 저해. 하자가 부삭함 말었네요. 에탄올을 어디까지 넣으냐면 포니탈 추후에 45ml까지 거의 끝까지 넣어주면 돼요